다른 ETF 회사들도 Fidelity가 어떻게 해서 ETF를 허가받는 걸 좀 따라 하겠죠? 거주당하는 회사들은? 네, 반, 에크, 피델리티 등 많은 투자사가 비트코인 ETF 신청 상태인데 그 중 한 개라도 승인이 되면 나머지 건 좀 연쇄적으로 다 승인이 될까요? 애플 비트주스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Fidelity가 승인을 받는다고 모든 ETF 회사들이 바로 승인되는 것도 아니고 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ETF가 어떻게 진행할 건지 어떻게 투자할 건지 다 그걸 알아봐야겠죠. 근데 Fidelity가 허가를 받으면 다른 회사들도 허가받을 가능성은 좀 높아지겠지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연쇄적으로는 이제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네요? 너무 뻔한 거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SAC가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반대하는 이유는 뭐 이렇게 돈을 세탁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 뭐 만약 아직도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도 이 네이슨 자산이니까 아직도 이렇게 해킹 당해오면 이슈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나? 뭐 그런 되게 베이스크한 것을 커버를 했습니다. 왜냐면 SAC의 목적은 미국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거야. 안전을 주고 보호를 주고 우리는 이것을 딱 스탬프를 받아서 어 이거는 우리가 레지스토 하는 이건 SAC는 허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SAC는 approve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requirement를 맞았다. requirement를 너네네 minimum requirement를 우리는 인정했다. 그러면 이제 얘네네 팔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SAC 역할이 approve 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 말 approve가 어 이거는 우리가 SAC가 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포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소포를 한다는 게 아니라 너네들은 minimum requirement를 다 지냈다. 너네네 이것을 다 장사해라. 그 뜻이지 SAC가 이것을 recommend 한다. 그건 아니에요. 모든 자산이나 SAC 역할은 너네네 우리 법에서 모든 게 다 돼 있나. 그러면 패스한다. 과일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면은? 네. 그쵸. 투자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혹시 달러도 엘리어파동에서 하락 시그널인가요? 노영수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달러도 엘리어파동에서. 달러도 엘리어파동에서 하락 시그널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지? 달러를 하락 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상승을 보고 있는데 지금. 엘리어파동을 봤을 때 달러는 지금 상승점에. 상승점에.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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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를 올려보잖아요. 금리를.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어떻게 돼? 올라가겠죠? 그쵸. 모르겠어. 근데 엘리어파동은 지금. 달러 하락이 아니라 달러 상승점이 오는다고. 2020년도. 백 PD님도. 내 금 분석하겠지만. 나만 그때 금이 하락되다 그러고. 다 2.000불 넘었을 때. 맞아요. 월드빙크. 월드문 섹슨. 3.000불. 4.000불 간다고 그랬잖아요. 저만 여기서 하락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패턴이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지금 1.700불이잖아요. 근데. 2000. 그때. 2000에서. 1900 얼마 전에 방송했는데. 1600까지 간 다음에. 1차 파도죠. 2차 파도 지금 조종을 줬어요. 조종. 이거는 하락 차이니. 조종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1900까지 갔어요. 1900이 딱. 6.18% 같이 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3차 파도. 그렇죠. 금은 엄청 내려간다고. 금은 사실은. 제 패턴이 너무 클리어 해가지고. 자신있게 말하지만. 진짜 시간만 지나면. 시간이 좀 장기적이죠. 약간 월드 월드 차트니까. 1,000불 밑으로 내가 해야지. 1,000불 밑으로 내려가면. 1,000불 밑으로 한번 사볼만 할까요. 금은. 금은 아직도 아니죠. 내가 아까 계산하잖아요. 6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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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미래를 말해주잖아요. 금은 인기가 하나도 없을 거다. 앞으로. 그럼 그 금불은 어디로 갔나? 코인. 코인? I think so. 다른 데 투자한 사람들. 벌써 엘리어 파동은 좋은 게. 너무 미래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뭐 이거. 비트코인이 골드의 시가총액을. 따라잡겠다. 딱 카운트 보니까.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냥 여기. 직접적으로. 지금 카운트만 보지 마. 앞으로 카운트가 되면. 3억, 4억 된다. 저도 확 좀 오시겠지만. 이 파동. 지금 카운트로 볼 때는. 이 오차. 빨간색이 이루어지면. 10만불이 넘어야 돼요. 그럼 1억이 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코앞만 보니까. 상점. 네. 상승 시그널이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프리메리 파동하고. 인터미디어 파동 중. 피보나츠로 파동 계산 시. 어떤 파동이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인터미디어 카운트죠. 왜냐하면 지금의 카운트가 인터미디어 진행되고. 프리메리는 아주 큰 사진을 보이잖아요. 프리메리는 안 쓰고. 만약 두 개를 본다면. 인터미디어 안에 있는 카운트가 더 정확하게 있어요. 피보나츠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저희가. XRP 라던지. 뭐. 에이다라던지. 전반적으로 지금. 다. 약간. 파란불이잖아요. 하락장인 것 같이 보이는데. 그분들한테. 한마디. 저는 만약 코앞 하나. 하나만 하겠다. 에이다. 내가 지금. 펀드메넌트 매일 읽고 있잖아요. 에이다. 에이더는 그리고. 이 여분 조정에. 별로 안 내려갔어요. 왜 안 내려갔을까요? 계속 일부러 오십시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에이더는 크게 안 내려갔어요. 그때 그. 폴카다스와 체일링처럼. 80% 리트리스먼트가 없었어요. 에이더는. 에이더는 그냥. 나 올라. 잠깐 내려갔지만. 바로 반동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일부 오십시오. 모르겠군요. 그게 어떤 사인 아닐까요? 카더노 에이다 플랫폼이. 훨씬 더 이피션네요. 지금 이티레엄보다. 근데 이티레엄을. 왜 이기도 못하냐. 이티레엄도 똑같이. 2.5원을 하고 있어요. proof of stake. 그래서. 은행들도 지금. 스테이킹을 하고 싶다. 스테이킹은 뭐냐면. 돈을 입금시키고. 코인을 입금시키고. 거기다 이자 먹는 거예요. 리월드. 코인만드. 리월드인데. 리월드니까. 은행들도 여기서 돈이 보이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 좀. 며칠 전에. 지금 발표놨어요. 은행. 어떤 은행들이. 은행들은 지금. 풀포스테이크. 이티레엄 2.0원을 써서. 하고 싶다. 그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더리움이. 지금보다. 더 발전을 하게 된다면. 지금도.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에이다도. 힘들어 지지 않을까요? 아냐. 저는. 두 가지 같이 갈 수 있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데. 애플. 아. 지금. 디파이. 디센트럴스 애플피셜 마켓이. 얼마나 더 커질 건데. 서로 다 같이. 코엑셋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 아. 네. CGW 얘기도 한번. 다음 주. 다음 주 토요일날. 또 CGW 시간이 왔네요. 요번은. 저. 한. 패스트 두 번째는.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암호팬. 펀너먼트에서 얘기했지만. 요즘은. 교육적으로. 엘리암파동 교육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도 직접적으로 해드리고. 어떤 패턴은. 어떻게 카운트해야 되고. 그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매우. 에듀케이셔널하게. 그래서 지금. 되게. 그거 보는 사람들은. 엘리암파동에서.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알게 될 겁니다. 혹시. 베이스를 어떤. 어떤 코인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베이스를. 뭐. 아무 코인으로. 엘리암파동을 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또. 아직은. 내가 확인 안 했지만. 엘리암파동 카운트의 진로. 좀. 어려운 부분이랑. 쉬운 부분이랑. 그런 것도 다. 다 해가지고. 코인 두세 개로. 분석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에듀케이션한다. 공부할 수 있고. 좀. 배울 수 있는. 세션을 가지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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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